이별 후에도 끝나지 않는 사람 진하수가 누군가 벌써 보고싶어요 나 생각보다 눈물 많나 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때는 웃으며 보내줬는데 나만의 다른 여자들처럼 너무 야가 빠지지 못했던 사람 못 만나 너만 생각나 이제 더 이상의 잔소리 안 들어도 돼 그렇지만 지금보다 마르면 안 돼 밥은 꼭 먹고 다녀 나 어떻게 네가 보고 싶어져 벌써 너의 꿈이 그리워 난 아직까지 네가 좋은데 왜 우린 헤어진 걸까 혹시 네가 나와 같진 않을까 너도 울고 있진 않을까 나처럼 앞으로 아파해서 나를 찾아 돌아오길 바래 넌 아무렇지 않게 사나 봐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어쩌면 그게 더 잘 어울려 너 넌 아무렇지 않게 사나 봐 내 전화번호 단축키도 어느샌가 다른 여자친구 번호로 모두 채워가겠지 나 어떻게 네가 보고 싶어져 벌써 너의 꿈이 그리워 난 아직까지 네가 좋은데 왜 우린 헤어진 걸까 혹시 네가 나와 같진 않을까 너도 울고 있진 않을까 나처럼 안 보고 아파해서 나를 찾아 돌아오길 바래 어렸을 때마다 그 이야기 난 나와 함께 하자고 그 약속을 지우려 해도 이게 더 잘 어울려 그게 더 잘 안 돼 후후 후우 추짱없이 말부터 내는 건 벌써 너를 찾아가는 건 넌 이젠 나를 잊어 가는데 왜 난 그러지 못할까 아닐 거야 너도 나와 같잖아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나에게 돌아와 돌아와줘 이제 그만 아프지 말아줘 하루라도 내 곁에만